오늘의 뉴스 키워드 두 번째는 지분입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아니고 HDC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광주 아파트 사고로 HDC 현대산업개발의 주가가 크게 하락을 했죠. 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개인 회사인 M&Q 투자 파트너스가 HDC 주식을 매수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월에 아이파크 사고 이후에도 주식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HDC 주식을 취득하고 있는데요. 주가 방어에 나선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HDC 현대산업개발 주가가 그래도 다 올라가요. 어제 나온 공시 역량이겠죠. 맞습니다. 정정몽규 HDC 현대산업개발 회장의 개인 회사인 M&Q 투자 파트너스라고 있어요. M&Q 투자 파트너스인데 지난달 27일부터 어제까지 3거래일 동안 HDC 그룹의 지주사인 HDC 보통주를 30만 주를 장래 매수했다. 이렇게 공시를 했습니다. M&Q 투자 파트너스는 정몽규 HDC 회장이 지분 100%를 가지고 있는 개인 회사예요. 그래서 정 회장 다음으로 더 많은 HDC 지분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투자 회사고요. 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부터 HDC 보통주를 매수하기 시작하면서 지속적으로 계속 HDC 주식을 취득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주주 신뢰 회복 위한 차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시장 전문가들의 예상보다는 빠르게 반등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여기가 저점이란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워낙 지금 광주 시장 쪽에서는 최고의 그거를 내려야 된다. 계속 제재를 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직 결정이 안 됐고 실종자도 아직 다 발견이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직까지 회사 차원에서는 악재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에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긴 한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어제 그 공시의 영향으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뭐 아까 좀 속보가 나오긴 했더라고요. 28층에서 이제 다섯 번째 실종자를 반견했다 뭐 이런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아직 끝나지 않은 사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런 주가에 대해서도 조심스럽게 언급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장에서 어쨌든 그런 공시로 인해서 HDC 현대산업개발도 7%대 HDC도 7%대 상승력을 함께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또 비판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낮은 가격으로 정 회장의 그룹 지배력이 강화됐다. 맞습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얘기가 안 나올 수는 없죠. 안 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사실 뭐 책임 경영이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동시에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은 게 그 HDC가 이제 산업개발 현산뿐만 아니라 뭐 아이엔콕스 등 다 HDC 그룹을 거느린 그 지주사잖아요. 그래서 이 지주사 집을 높이면 당연히 그 아래 있는 자회사들의 그 지배력을 공고히 할 수가 있는데 사실 뭐 지금 HDC 현상이 지금 국민적인 공분을 사는 그런 입장이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래서 사태 수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때 저가 매수를 통해서 개인 주주들은 피해를 보고 오히려 대주주가 오히려 약간 지배력을 높이는 기회로 삶은 거 아니냐.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그 개인 회사잖아요. 아까 그 투자 회사가 M&Q 투자 파트너스 개인 회사이기 때문에 결국 이들 주식이 뭐 그 아들에게 제 3세에게 이렇게 넘어갈 것이다. 이렇게 잘 넘어가면서 그런 것들이 좀 용이해질 것이다. 좀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어서 아무래도 사실 뭐 모든 측면이 다 있는 거잖아요. 책임 경영도 나오지만 지배력 강화의 기회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시장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또 HDC 지분을 얼마나 더 많이 꾸준히 사들일지 이것도 사실 주가 측면에서는 투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양날을 거밀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일단은 주가 방어하는 데는 성공은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흐름을 이제 봐야 이게 비판을 받을 일이었는지 아닌지는 또 알 수도 있겠죠. 네 어쨌든 HDC 그리고 HDC 현대산업개발 7%대 상승력으로 다시 한번 반등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두 가지 뉴스 키워드까지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